받으신 분들 있잖아요. 정산하세요. 30개씩 받으셨는데 지금 갚으셔야지 분장을 추가 안 하실 수 있네요. 갚으십시오. 저 갚겠습니다. 저 갚겠습니다. 야 승호야. 잠깐만 승호야. 형이랑 할 얘기 있지 않니? 감사합니다. 칼택 추가 나. 나 진짜. 나 진짜 빡치네. 나 땡까누워야? 야 승호야. 내가 너 69개 주워줬어. 야 특이한 캐릭터네. 못 이기겠다. 송지우 씨랑 하하 씨는 못 갚으셔서 분장 추가하시면 되고요. 저는 대출을 받겠습니다. 있잖아 돈이요. 없어요. 있으면서 오래 하려고 왜. 대출 받을게요. 어차피 요금판 안에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. 30개. 60개 못 받나요? 복진이 형 너무 좋아해. 저. 저 유승호랑 같은 판대기 앉으십시오. 아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? 제가 얘기할게요. 저 유승호랑 한 테이블에 앉아주십시오. 그럼 5개만 주세요. 안 되잖아요. 그게 안 되니까. 진짜. 자 대출 받은 사람 세 분 누구예요? 세 분 일단 앉으세요. 내 손마다. 내 손마다. 카드 좀 보고 있습니다. 에헤 아직 내 귀로 안 깰지 그래. 선수 한 명 들어옵니다. 종국이 형이요. 오케이. 네. 이렇게 다 시작할게요. 아 근데 잔잔바리 판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데. 제가 앉아야죠. 첫 판부터 즐겨줘야지 또. 황금 카드를 향한 타짜들의 마지막 미션. 눈칠 카드 게임입니다. 1부터 10까지 적힌 빨강 파랑 카드가 세팅되어 있고요. 파랑 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상대방 볼 수 있게 본인 이마에 부착하고요. 빨강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만 볼 수 있게 손에 든 상태로 시작합니다. 그렇지. 카드의 합이 가장 높은 멤버 혹은 혼자 남은 1인이 베팅된 모든 카라멜을 획득하게 되고요. 카라멜을 모두 소진 시 아웃이며 새로운 주자가 투입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쯔 survey. f